근데 이따 가자 달려! 몇 명이야 기병 두 명? 아 아직 두 명 다 죽었나 보네 기병들 가자! 방패도 있고 이제 완벽합니다 장비는 이리 와봐 좋아! 아 야! 오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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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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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빨리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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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련도가 있는데 그치 숙련도라는 게 있는데 이 게임에 숙련도라는 게 있는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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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내가 다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어우 그 정도 했으면은 23은 잡겠지 노기들이 너무 한 게 없다 네 기대를 벗어놨어 장비 비빌만한 장비인데 오우 아우 아우 조선병사만 약하고 다른 거 다 쐬고 이런 거 아니겠지? 했는데 조선만 다 약하고 다른 병사는 그냥 다른 네이티브나 모드 같은 병사만큼 강해 답 없는데 열심히 키우자 나이도 낮으니.. 나이도 높으니까 열심히 키워야돼 화상청병 주급이.. 주.. 주급이 10억원이라고 얘가? 왜? 퍼프병은 170이잖아 뭐야? 이거 버리자 이거 불안하다 나중에 쎄졌는데 모르고 데리고 다니다가 개박살 날 것 같애 어우 이 정도면 괜찮죠 어우 괜찮죠 이 정도는? 어우 좋아 왜 이렇게 좋은 거 많냐? 180번 미쳤죠? 정신 나갔죠 장참병 장도병 어우 도병도 있네? 쓰레기를 팝니다 농부 팔구요 이렇게 올려주고 농부 더 올려주고 내가 해보니까 조선군이 많이 약합니다 많이 꿀려요 조선 어딨어? 의병 의병 버려 버리고 월도병 장도병 다 가져갑니다 장창병 야우 괜찮은데? 얘네? 장도병 이거 다 가져가야겠는데 어 장비가 너무 좋아 얘네가 궁식 궁병 궁신 있어야 되고 요지꾼 아 이거 아니야 별명 빼자 어 네 세명표면면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완벽해 두 권아 필요없죠 아 장비 좀 애매하다 두 갑니다 힘을 죽자 힘 힘 힘 힘 힘 힘 힘 힘 힘이야 힘이야 시력 되게 많아요 66 이렇게 많은거 오랜만이네요 얜 내가 지금 병사가 좋아서 안 덤비는데 아 좋아 그냥 붙으면 돼요 이건 이제부터는 그냥 싸우면 됩니다 질이 다르기 때문에 방패도 있고요 붙으면 이겨요 이야 병사 예쁘다 아랏따랏 계속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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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예뻐 예뻐 어우 야 4명? 참 왜 이렇게 좋냐? 우리 이렇게 좋은 병사 아니었잖아 뭔 짓이야 이거 머리 돌격해서 피해 아 좋다 한 발 역전했네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 게임 어 저기 아 말이 돌격해서 잡은거는 아 깜짝 놀랐네 여러 명 맞는 줄 알았잖아 한 번 때리면은 말이 센네 말이 사귀네 해보니까 방어력이 낮으니까 기본으로 말 딜이 방감이 안되는거지 그치 그런거네 그래서 이렇게 센거구나 말이 달려들면 그냥 다 뒤지는데? 앵그리버드인데? 아 나 왜그래 속도가 좋아 건져올려 건져올려 그래 어 다면 죽어 말 돌격된 60이야 뭐 뭐야 66이야? 뭐야 뭐야 김화 전투자 상태가? 아 다 비켜봐 야 아 으음 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롤랄랄 워홀어 포로 많은데 포로 찍을걸 그랬나? 아니야 사나이 .. 우리 정이의 조선인이 포로를 가져갈 순 없지 가자 다음 누구야 다, 다 덤벼, 다 덤벼, 다 덤벼, 다 덤벼, 다 덤벼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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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가자 정의해 마감, 마감 없나? 마감으로 돌진해서 돌진들 밖으면 진짜 셀 것 같은데 방패 들고 방패가 너무 좋은데, 이 게임? 개사기인데? 흠흠흠흠흠흠흠 이거, 해보니까, 달려들면 돼 그냥,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, 그냥 고대로 가면 돼, 가서 그냥 박으면 돼 박으면, 죽었죠, 지금? 내가 죽었다 아, 이렇게 박으면 안 되고요 너무너무 나댔네요 너무났댔네요 이렇게 박는 건 아니었네요 기병이 좋긴 하다, 근데 왜냐면은 동료 기병이 괜찮네 어어... 어어...좋아좋아 어어 좋아좋아 어우야 좋아 왜냐면은 보병 세기 때문에 아어어 논민병 막 죽고 난리 났죠 지금 말하자마자 어우야 맞아 뒤지겠네요 어우 월도병의 딜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잘 싸운다 왜 저런지 어우 뭐냐 이거?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우 믿음 끝에 복이 온다 엄청난 비주얼이네요 아직도 못잡았어 오케이 나 좀 내보내줘 지옥에서 궁병 하나 내보내면 됐구요 됐어 명보... 이 정도로만 250원 어우 어우 꺽장천수 어우 좋아좋아 기술좀 볼까? 올려주구요 어우 좋아좋아좋아 이제 방어 찍으면 되죠? 방어 찍으면은 생존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민첩 다리는 이제 찍어도 그렇고 찍기는 지금 사격을 찍는게 낫겠지 일단 때려잡아야되니까 전투를 하기 위해선 어우 얘 쎄다 강해 강해 농민병 강해 아 기마병 찍을걸 아씨 병신 강해 숙소정 나와 들어와 들어와 몇명이나 지금 49명 어우 비벼 충분히 이겨 한번 떠? 그래 떠 잡아 다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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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명 있어 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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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않아 많이 손해받는데? 됐어 가자 가자 아 좋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힘도하고 이 동네가 짱이네 근데 진짜 사냥은 사백원 이렇게 열심히 팔았는데 사백원밖에 안주네요 대단하네요 양성건물 바꾸고싶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 아냐 말좋은거 없나? 아 망가비 아예 없는데? 망을 마치 못봤는데? 9,600원 돈은 많네요 나 체력이 얼마나 했죠? 아 없네 쉬어야겠다 좋아 좋아 또 잠깐만 또 짚불도 한거 없이 끊을거 같은데? 아 140이야? 아 그래 괜찮아 그정도면 이기면 돼 이기면 이기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 이거 공방 사면 되죠 거리로 갑니다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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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륵 내 생각이 공방은 이곳에 없다 대몰이잖아 쟤 내가 투구 씌워주기 기억하는데 대몰이 고정되 버렸네? 큰일났네? 그래 머리에 땀 안 써도 좋겠다 흐흐흐 대체 어디 계실까 이분은 기름 어딨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기병도 배에서 싸우게 되겠네요 배에서 약하겠다 무기가 쓰레기라서 원거리 창 쓰는데 애매한 게 많네 그것보다 우리 길마 어딨어요? 이게 또 어딨는 거야 하.. 내 이놈 믿을 수가 없어 길마가 없어 항상 볼 때마다 저쪽에 있나? 어우 큰일났네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이리로 갑니다 여기 안에 있나 보다 저건데? 체아 아닙니까? 무상이네 아치 파이 드시니 파이 드시니 페이 Brittany 이리 가 이리 가 진짜 레알로다가 없어! 벚꽃밖에 없어 여기 뭔데? 문이 없냐? 뭐 이렇게 만든거야? 이런 데 딱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좋은 위치 있으면? 길이 없는데 여기 나가는 길이? 뭐가 이러냐?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어떻게 찾아 길드마스터 이러면 저거 성병사죠? 창에 있는 거 보니까 뭔데 그렇게 맨몸으로 있냐? 아 노물병이야? 아 극혐 난 너무 커 줄였으면 좋겠어 도시가 너무 커 진행이 안 돼 저거 길드마스터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뭐 어딨는 거야? 진짜 없는데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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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아닐테고 진짜 아 너무 모드가 양심 없어 이 모드 진짜 쟤는 아니지 전등이죠? 아니 길드마스터 어떻게 찾아 이거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외비 없어 세네 번째 온 거 같은데 조선도 심했는데 얜 더 심한데 그냥 아예 안 보이는데 보일만한 장소도 없고 조선에서는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었거든요 자기 땅처럼 대상인내에 걸맞는 차츠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벚꽃만 있고 없어 넓고 아 진짜 미쳤다 이거 아 쓸데없이 넓어 여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 아 너무 극혐이야 너 누구니? 너 아니지 설마 아니지? 간수 여기 감옥이 여깄어? 세종대장님 아니세요? 됐으니까 저기 길드마스터 어딘지 알고 있나? 자네? 아이고 뭐 이따이야 제발 어디 보이는데 좀 뒀으면 좋겠어 상인을 이해가 안 돼 주막 있는 거 아니야 설마? 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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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어고 어휴 어휴 아 아 아 진짜 아니 진짜 다 돌았거든요? 구석구석? 저기로 안갔는데 아 저기 무산인까지만 왔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뭐야 안 맞는거 아니야 상인 왜 상인을 만나면 활성화 되게끔 만든거야 이해가 안되네 상인을 안만들게 하려고 활성화 선택지 넣어놓은거 아니었어 왜 만든거야 숨은 상인 찾기야 너는 상품상인지 솔직히 말해 방옥상인이야? 그렇구나 뚜루루뚜루뚜루 뚜두 아씨 무기상인이고 얘는 어 진짜 극혐이야 아무것도 없어 다 돌았잖아 형이 저 앞에 없을테고 어 뭐야 저 끝에 있나 안간거 같기도 하고 간거 같은데 처음에 이쪽에 없구요 다른 건물 같은데 있을거 같은데 조선생각하면은 건물도 없어요 이해가 안되네요 어 응 어 진짜 어디야 폭 어 어 아 극혐이야 어 아 이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저 아무 데도 없어 뭐 미루찾기보다 더 심해 아무데도 없어 중국에서 상인찾기 아 음하 뭐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냐 길드마스터가 티가 안나거든요 그냥 농민처럼 생겼는데 보통 농민인데 좀 좋은 농민 먹살만 농민처럼 생겼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 농민이고 나발이고 어 극혐이야 으 이게 없죠 아 아 저러 가야 됐네 아 다돌았는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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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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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가 살아오는 분이야 이제 그런 경지에 왔어 하 하 하 하 하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숙여 놓은 건가 혹시 막 구석 가운데 막 낑겨있나 옆먹으라고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아 제작자가 너무 변태야 없어 엔피씨 자체가 없습니다 하 내일 아침에 일일 아침 원래 밤에도 있거든요 길마는 근데 왜 이렇게 없는거야 길마 잠깐만 아 너 아 너 못 가지 참수야 뭐 보내면은 못 가지 후 여기 어디야? 원래 네이티브에서는 찾기 어렵지도 않고 이만큼 술탄이 좀 어려운데 딱 키면은 바로 옆에 길드마서가 있거든요 여행간에서는 근처에 있는데 뭐 그런게 없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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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해먹겠다 이거 진짜로 하 하 하 하 여기 어디야? 쟤야? 쟤야? 여기 어디야?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? 아니 뭐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야 수비병이야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정해 찾으면 돼 찾으면 찾으면 돼 제발 나와 제발 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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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읔. 심지어 성 입구가 저기가 아니었어 여기 아니야 여기 한 번 더 가볼까? 의심된 데가 없어 다 한 번씩 가봤기 때문에 어쩌죠 이거? 존나 미친 게임인데요 어딨어? 어, 그냥 없네 진짜 없는 그냥 아예 없는 거 아닌가 이거? 아예 그냥 그냥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? 처음부터? 어 어 어어 어 너무 흑염이야 저기 저기 나가는 데고 여기도 세번 온 것 같은데 안? 저거는 개입니다 임창수 임창수? 창수천수? 어어 흑 뭐야아 아 제발 아 성수비병이지 동민병 아니 저기도 가고 다 갔는데 없네 진짜로 리얼로 다 여기 그럼 여기 성이 아니야? 아까 성수비병 따로 있었잖아 이건 뭐야 얘네는 나 진짜 20분 넘게 찾는 것 같은데 리얼인가? 현실인가 이거? 동민병 뭐야 이게 왜 있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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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어 한번만 더 딱 한번만 더 여기서 쟤댔거든요 여기죠 벚꽃이 있는데 없었다 저 저기는 건물촌인데 저기도 없었단 말이죠 정문으로 가봐 저 건너편에 있나? 저거 성이고 저거 건너편에 있나? 저거 성이고 에이 설마 그럴리가 있나 아 너무 불쾌이야 너무 불쾌이야 너무 불쾌이야 너무 불쾌이야 너무 불쾌이야 어 왼쪽도 없었고 오른쪽도 없었기 때문에 여긴데 넌 누군데 걸어다니냐? 하 하 대상인과 얘기를 해보세요 그는 가까운 맞은편 가까운 맞은편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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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니야 청순평 아니야 가까운 맞은편에 있다고? 내가 공방 하나 찍겠다고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거야? 가까운 맞은편에 아마 선택지가 다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? 이건 하나에요 가까운 맞은편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누구야? 하아 씨 씨 바아 하아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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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